그리고 사실, 우리 있잖아. 날 봐. 날 봐. 우리 이마 좀 잘 마. 우리 이마 좀 잘. 이 말 좀. 자 이제 마지막 희망이정이 연결됩니다 아니 저기 G-업을 만난 적 없어요 예전에? 예전에 저희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아 진짜? H-O-T? J-T-L 아 진짜? 사이판 그때 어 귀여워 간식하셨어 자 도린씨 자 마지막이에요 소사장 친구 역할 시기 네 지효야 오 근데 잘 갔다 왔어? 응 어 지금 시간 늦었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사실 오늘 보자고 한 이유가 너한테 한 면이 있었어 두ish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군생활 2년 하고 전역한 안승호라고 합니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송지호라는 제 10년지기 친구입니다 오 네 이 친구가 바보입니다 어 10년 동안 제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할까 합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 보고 있을 수가 있어서 그대를 보면서 심장박동수를 올릴 수만 있다면 다행이다. 아름다운 그대라는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 나랑 사귈래. 멋진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쳐져 있지 않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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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봐. 아우! 이거 진짜 넘길 거 같은데? 이거 넘길 거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자, 뭐咱! 우리 시작! 제발! 그러니까 넘어도 돼. 세 사람 각각의 팀장박동수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 지석진 씨